내가 너무하냐고 니들이 넘어간거지요 자 그래도 파이팅 해가지고 봐봐 이 위쪽으로 오면은 자 봐봐 어디로 오는거 이렇게 있다 있다 보면은 봐봐 이쪽으로 오잖아 이쪽 아 이쪽으로 오라고 이쪽으로 아 진짜 답답이 하네 플레이 진짜 더럽게 못하네 아 진짜 아 왜그래 재미없게 아 진짜 재미없게 할거야 그렇게 컴퓨터라고 감정이 없다고 그딴 식으로 하는거야 아 진짜 야 답답하다 진짜 자 일단은 당황하지 않고 저는 계속 제 플레이에 용기를 잃지 않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빨리빨리 자 이렇게 있다가 와 맞아 맞아 오고 있어 오고 아 잠깐 이쪽이야 이쪽 이쪽 아 내가 잘못했어 이쪽으로 와 아 진짜 아 너무하다 진짜 아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방법 알아냈어 내가 대충 대충 어 너네들이 쓰는 전법이 뭔지 알겠어 일단 너네들은 센서로다가 움직인다는거 뭐 컴퓨터니까 어쩔수 없겠지만 자 잠깐만 내가 그래도 대충은 어떻게 해야될 줄 알것 같거든 어 탈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걸리적거리네요 자 그리고 봐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나가인 척을 하는거야 그리고 자 이쪽으로 애가 들어오지 아 얘 왜 이쪽으로 와 아 진짜 아 플레이 너무 드럽게 못하네 진짜 아 짜증나네 진짜 자 잠깐만요 네 날 건드렸어 나 화났어 어 나 건드렸어 가만 안 둬 자 피해서 갈라면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고요 예 자 근데 나무가 있다는게 조금 변수긴 하다 저 나무를 뭐 이용할 수가 있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잖아 그럼 또 아 답답하다 진짜 야 어떻게 해야되냐 이게 잠깐 뭐 다른 길이 있나 근데 뭐 기름통을 먼저 구할 수가 있어 응 자 잠깐만요 이쪽으로 애가 오는거 같던데 그래 피할 수가 없어 나는 나는 피할 수가 없어 응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저쪽으로 가면 어차피 나올테구요 예 최대한으로 이쪽으로 가는 척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식으로 백턴 오케 백턴 오케 어우 작전 성공 자 백턴 성공했구요 예 아 밧데리 버려 어 아 잠깐만 아 너무하다 진짜 거의 탈출 다 했는데 아 진짜 드럽게 매너 없네 진짜 야 드럽게 진짜 매너 진짜 진짜 없다 진짜 근데 차는 어딨어 또 차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거야? 자 신문 자 신문 잠깐만 잠깐만 신문까지 얻어야돼? 야 진짜 짜증나게 드럽게 한다 진짜 와 완전 짜증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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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 진짜 어 장난하자인거에요 지금? 나랑 숨바껍질을 하고 싶나본데 어 나는 아 잠깐만 잠깐만 에이 우리 이르지 말자 매너 드럽게 없잖아 아 근데 이 작전이 맞는거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시 잠깐만 신문을 가져와야돼 신문을 잠깐만 잠깐만요 미안해요 아저씨 미안해요 예 자 일단 어 잠깐만 잠깐만 에이 늦었네 늦었어 자 잠시만요 편집을 좀 해야겠다 이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 편집을 좀 했다가 어 좀 풀어야될거하네 이 게임플레이가 자 열쇠를 넣고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을 끄는거지 나는 이제 좀 시간을 끌고 이쪽으로 이제 오잖아요 예 잠깐만 잠깐만 안돼 안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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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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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해야지 뭐 시간은 15분 아 아니다 아니다 좀 플레이를 해가지고 2부로다가 올릴까 아 아무튼 가네요 네 자 일단은 이 방법을 해보자 여기서 시간을 끄는거야 애들이 오게끔 자 이제 다 오죠 이때 다 올 때 나는 이쪽으로 가는거야 이제 자 일단 따돌렸죠 이러면 예 뭐 얻을 순 없지만 아 저거 버려 그냥 응 이때 나는 이쪽으로 가면서 있잖아 한 방향으로만 애들이 올거야 아마 그러면은 나는 이 여유롭게 이렇게 랜턴 하나를 모으고 예 랜턴 떨어지면 안되니깐 애들은 일단 두 명이 저 오빠 같이 오잖아 이러면은 어 성공할 확률이 높은거야 이게 아 껴 껴가지고 좀 시간이 걸렸다 잠깐만 잠깐만 아이 이거 실패다 실패 작전 잘못 생각했다 잠깐만 잠깐만 저걸 다 구해고 와야되는군 어 에이 씨 계속 계속 뱅글뱅글 돌다가 신문 가지고 와야겠다 어 뭔지 알 것 같아요 2부로다가 이거 한번 탈출해보겠습니다 2부까지 올려가지고 예 어 대박 성공을 해야죠 자 게임플레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뭐 그런거를 좀 보여줘야되지 않나 싶어요 자 이러면 이쪽으로 올거에요 얘네들 두 명이 같이 오나 같이 와야되는데 얘들이 아 저쪽으로 온다 실패 망했다 망 망했어 망케야 망케 아 잠깐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 자 6단계만 탈출하자 어차피 뭐 시간도 없구요 예 자 6단계만 한번 탈출하겠습니다 지금이 6단계니까 어 자 이쪽으로 오게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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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몰고 위로 올라가는거죠 자 이러면은 이제 쫓아올거래요 쫓아올겁니다 오 오 잘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따라오나 얘네들이 또 이렇게 하며 잠깐만요 에 아 따라오진 않는 아 저쪽으로 온다 아 망했다 망케야 망케 망했다 망했다 아 아 자 잠깐만요 가능해 어 포기할 수 없어요 6단계는 통과해야되지 않나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 남자가 6단계정도 어 통과해야지 예 자 이쪽 이쪽에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살금살금 얘들아 이쪽으로 와 뭐 이런식으로 오게하면은 나왕하지 않은 척 옆으로 빠져서 아 이제 애들이 오지 올 때 이쪽으로 빠져나가는거죠 저거 기름통 가져갈 시간은 없을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이제 조금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어 이쪽으로 오고 있죠 애들이 오는걸 보고 애들이 한쪽 방향으로 오게 해야되는거야 그니깐 한마디로 네 한쪽 방향이 아니라 갈라지면은 이제 나는 망하는거죠 예 자 이제 빨리빨리 여기 여기 자 기름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죠 이제 자 기름통을 얻은 다음에 아 저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구나 에이 내가 바보였네 내가 바보였어 내가 멍청이고 야 어 저거 한번 기름 기름이 없다 기름이 없다 자 내가 바보였네 내가 아 아 이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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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바보였어요 길이 있나 이쪽에 없어 없어 에이 아 망을 뻔했어 망을 뻔했어 안돼 안돼 얘들아 오면 안돼 오면 죽여버릴거야 기름을 구하지 말자 어 기름을 구하지 말고 잠깐만 잠깐만 자 자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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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단계 탈출 탈출 오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신청과 추천 공여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예